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현재 저는 고향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인천 논현동 가는 콜을 하나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향시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9시 53분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총 콜수는 1740개입니다 고향시청에 이동해서 제가 인천 논현동으로 모셔드리고 바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5km 45분에 걸쳐서 고향시청에서 논현동 인천 논현동 모셔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콜수가 많이 지금 빠져있네요 너무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고요 현재 수도권의 총 콜수는 319개입니다 도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두 번째 콜 복귀 할 수 있도록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VIP님이 컴플레인이 많으시네요 당화동으로 가자 가격이 2배 비싸다 요즘에 대리기사들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표면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복잡한 VIP님을 제가 복귀고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소래포구 쪽으로 이동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콜 하나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은 틀립니다 현재 6410이 지금 1분 후에 도착하네요 양재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곧 도착하네요 지금 앞에 버스가 보이는데요 저 버스를 도착합니다 저 버스를 타고 제가 양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2시 1분이고요 현재 수도권의 총 콜수는 471개입니다 제가 좀 전 이동하면서 몇 개의 콜을 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원하는 콜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제가 또 복귀를 해야 되니까요 일산이나 서대문이나 김포 쪽은 이제 안 갑니다 지난 며칠 전 제가 김포에 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김포는 가지 않고요 일산 서대문 그쪽으로 한번 확인해서 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전이라 VIP님들도 조금은 일반 날보다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복귀콜 꼭 잡아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두 번째 콜 잡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벤틀리입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버스에 내리자마자 경유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도옥동에서 무이동 갔다가 송파로 오는 콜입니다 그래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콜을 수행하고 도옥동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입니다 64km 72분에 걸려서 풍납동에 모셔드렸습니다 우이동 들러서 풍납동까지 모셔드렸습니다 장거리 여행이었어요 모셔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복귀해야 될 텐데요 저는 송파인 줄 알았는데 풍납이네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48분이고요 현재 수도권에 노지 총 콜수는 239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탈콜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뵙겠습니다 풍납동에서 천변 쪽에서 영파여고까지 지금 다 걸어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엔퍼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천호동은 제가 잘 알아봐서요 엔퍼스가 있으면 엔퍼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천호역 구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콜이 올라오면 이동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백 가는 콜이 있는데 지금 동백 갈 수는 없고요 강 북쪽으로 가는 콜이 어떤 콜이 있으면 제가 캐치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콜 캐치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여기 올라왔네요 여기 벤틀리입니다 제가 천호역 쪽으로 걸어오는 중에 척 나가는 콜이 캐치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벤틀리입니다 48km 42분에 걸쳐서 척 나까지 이동했습니다 암사동에서 척 나까지 이동했습니다 타다콜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로지 총 콜 수는 65개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 콜로 마감을 합니다 결국은 암사동에서 서울에 동남쪽에서 서쪽에 청나 쪽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차를 통해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님들 오늘 잘 운행하셨나요 저는 이제 마치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콜이 일찍 끊겨져서 일찍 떨어져서 복귀하기가 어려웠을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 벤틀리는 여기 청나에서 마감하겠습니다 벤틀리입니다 제가 지금 서우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철을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5시 26분입니다 현재 지금 로제 총 콜 수는 53건입니다 제가 서우청역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복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대단히 힘이 되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셔도 또 대단한 제작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틀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철 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